오늘 보시기 전에 좋아요 꼭 한번 눌러주시면 너무 행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걘 누구 없어 여보시오. 빗소리에 사람 소리인지 별짐승의 소리인지 분간이 안 된다. 자다 깬 주모는 짜증을 내며 오늘 장사는 다 끝났어. 술도 밥도 없어요. 돌아가시오. 그렇게 큰 소리를 치고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다시 잠이 들었다. 그러나 그 사람은 가지 않고 계속 살인문을 흔들어댔다. 그때 열대살무고 보이는 어린 사동이 나오더니 문을 열어주었다. 그러자 그 사람은 흙바닥에 철퍼덕 주저앉더니 갑분숨을 내쉰다. 사동은 깜짝 놀라 그 사람을 부축했다. 술주종뱅이인 줄 알았는데 술 냄새는 나지 않았다. 게다가 어딜 그렇게 헤맸는지 옷이 온통 흙투성이에 군데군데 찢겨져 있었다. 지그러진 삭닷은 무게 걸려 대롱대롱 매달려 있고 도롱이도 입지 않아 젖은 옷이 몸에 바싹 달라붙어 있었다. 사동은 힘들게 그를 일으켜 부엌 옆에 있는 초라한 자기 방으로 부축하여 데리고 갔다. 당장 주막 객방은 장떨뱅이들로 가득 차 있어 들어갈 수도 없고 온몸이 원동 흙투성이라 방이 있다 해도 들어갈 수가 없었다. 그 사람은 지친 몸을 사동에게 의지하며 장기침을 해댔다. 아마도 갑작스런 비를 맞아 곡불이 걸린 게 틀림없다. 사동이 그를 부축해 들어가 촛불 아래 얼굴을 보니 초췌한 노인이었다. 걱정스런 표정으로 바라보더니 어르신 잠시만요. 그리고는 노인의 젖은 옷을 벗기고 이불을 깔고 그 위에 눕혔다. 그러더니 곧 밖으로 나가 따뜻한 물을 가지고 와서 노인에게 마시게 했다. 어르신 곧 몸이 따뜻해질 것이니 좀 쉬십시오. 노인은 힘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사동은 곧 흙탕물에 더럽혀진 노인의 옷을 들고 밖으로 나갔다. 다음 날 타고는 소리와 함께 새벽이 밝았다. 주모가 사동 방으로 오더니 한마디 한다. 야, 이놈아! 어디서 저런 노인을 데려다 재우느냐? 그게 아니라 어르신이 비를 맞고 너무 지쳐있으셔서요. 으이그, 저놈! 시키지도 않는 쓸데없는 짓을 하고 지랄이여, 지랄이! 얼른 깨워서 내보내거라! 그래도 아침 조반은 드셔야지요. 이놈아! 그럼 밥값은 너가 낼테냐? 네, 제 품삭세서 제해주십시오. 주모는 사동에게 눈을 흘기며 부엌으로 들어갔다. 저 어르신, 여기 옷 있습니다. 어서 입으십시오. 밤에 빨래를 하여 아궁이에 말려서 갖고 온 것이다. 노인은 한참 사동을 물끄러미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 일이 있은 후 사나허리 지났을까. 주막에 장정 둘이 오더니 사동을 찾았다. 여보시오, 주모. 여기 사동은 어디 갔소? 예? 무슨 일 때문에 그러신가요? 지금 뒤뜰에서 장작을 패고 있는데요. 두 사람은 성큼성큼 뒤뜰러 가더니 사동에게 말했다. 너가 이 주막의 사동이냐? 네, 그렇습니다. 사동은 처음 보는 두 남자를 보며 두려움이 가득한 눈빛으로 바라보았다. 너 잠시 갈 데가 있다. 어서 가자. 그러며 말에 태웠다. 사동은 갑작스런 상황에 안 가겠다고 발버둥쳤지만 소용없다. 사동을 태운 말은 손살같이 달리기 시작했다. 얼마나 달렸을까. 말은 커다란 기와집 앞에 멈춰 섰다. 자, 들어가자. 사동은 바들바들 떨며 장정이 안내하는 곳으로 따라 들어갔다. 간문을 여러 개 지나 커다란 대청이 있는 마당으로 갔다. 사동은 그곳에 고개를 푹 숭이고 울어 앉았다. 그때 갑자기 커다란 대감의 호통 소리가 들렸다. 내 이놈, 너는 내 죄를 알겠느냐? 이게 무슨 소리인가? 죄라니? 사동은 오금이 저리고 눈앞이 아득했다. 소인 무엇인지 모르나 죽을 죄를 졌습니다.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며 울먹이기 시작했다. 그러자 대감이 크게 웃더니 손수 마당까지 내려와 사동의 손을 잡았다. 얘야 미안하구나. 내 너에게 우스게 농을 한 번 해보았느니라. 오느라 고생 많았구나. 내가 누구인지 알겠느냐? 그제서야 울먹이던 사동이 고개를 들어 대감을 보더니 고개를 갸웃거렸다. 소인이 어찌 대감님을 감히 알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 그때는 내가 워낙 조쾌한 모습이었으니 못 알아볼 수도 있지. 얼마 전에 너가 있는 주막집에 비를 맞은 한 노인네가 왔지 않느냐? 그제서야 사동은 깜짝 놀랐다. 그랬다. 자기 방에 재워주고 옷까지 빨아 말려준 그 노인이었다. 그때와는 너무 다른 모습에 잠시 착각을 했던 것이다. 아니, 어르신. 대감은 사동을 일으켜 세우더니 대청으로 올라갔다. 그래, 이제야 알아보겠느냐? 내가 혼자 잠시 말을 타고 건넌마을 볼일을 보고 오는데 갑자기 폭우가 쏟아져 말도 잃어버리고 길마저 잃어버렸단다. 그래서 수십 일을 헤매다. 겨우 너의 주막을 찾았는데 그때 너를 만나지 않았다면 난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을 것이다. 너는 나의 생명의 은인이다. 참으로 고맙고 고맙도다. 대감은 정승까지 지낸 고관대작 출신으로 지금은 은퇴하여 고향에 내려와 쉬고 있던 참이었다. 그래, 너의 이름은 무엇인고? 예, 저는 김만득이라 하옵니다. 나이는? 열네시옵니다. 그래, 부모는 무엇을 하는고? 그러자 사동이 고개를 푹 숙이더니 말했다. 어머님은 3년 전 원인모를 병으로 돌아가시고 평소 금슬이 좋았던 아버지는 작년에 돌아가신 어머니를 그리시다 병으로 결국 따라 돌아가셨습니다. 그거 참 안타까운 일이로구나. 미안하다. 내가 너에게 쓸데없는 것을 물어봤구나. 아닙니다. 대감 어른. 대감은 사동을 추운한 모습으로 바라보더니 말을 이었다. 그래, 앞으로 너는 어찌 살아갈 계획이더냐? 머뭇머뭇거리던 사동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실은 대감께서 오셨던 그 주막은 저희 부모님이 운영하셨던 주막이옵니다. 어머니가 몸져 누우시는 바람에 아버지가 동네에서 고리를 하는 이첨지 어른에게 약값을 조금 빌렸사옵니다. 아버지마저 누우시니 변제가 어렵게 되었사옵니다. 그리하여 아버지가 돌아가시자 그 집을 이첨지 어른에게 빼앗기고 말았사옵니다. 제가 아버지께 들은 바로는 백량을 빌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첨지 어른은 이천량을 빌려갔다며 그 집을 내놓으라 하여 할 수 없이 그 주막을 넘겨주게 되었습니다. 저도 당장 갈 곳이 없어 주막에서 허드렛 일을 하며 우선은 근근히 지내고 있었사옵니다. 저는 얼른 어른이 되어서 그 집을 되찾는 게 저의 바람이옵니다. 그래, 잘 알겠다. 대감은 다음 날 그 주막 집에 사람을 보내 주막을 팔지 않겠느냐 물었다. 그러자 고리체의 영감은 뭔가를 눈치챘는지 7천량은 받아야 된다며 그 아래로는 절대 팔지 않겠다고 했다. 단돈 백량을 빌려주고 빼앗은 주막을 터무니없이 7천량을 부르니 대감은 화가 났다. 전하의 못된 놈 같으니라고! 내 이놈을 당장! 하지만 고리체의 영감과 사동의 아버지 사이에 차용증이 있는 것도 아니니 사실을 밝혀 혼을 내주기도 어려웠다. 대감은 당장 7천량을 주고 살 수도 있었지만 그 행위가 너무 괘씸하여 혼을 내주려고 벼르고 별렀다. 어느 날 주막 옆에 복수들이 모이기 시작했다. 주막 옆 땅을 사서 기와로 의리의리한 주막을 짓기 시작했다. 꼬박 한 달이 걸려 조선에서는 가장 규모가 크고 고급스러운 주막이 완성되었다. 음식 잘하는 참모도 둘이나 도 장사를 시작했다. 그야말로 문전성시를 이루었다. 음식도 맛있고 값도 싸니 일부러 찾아오는 사람도 있을 정도이다. 결국 고리체 영감의 주막에는 한 사람도 가지 않으니 폐업을 했다. 그 뒤 주막을 내놓았으나 주막으로서의 가치는 뚝 떨어져 누구도 사려하지 않았다. 삼천냥에 내놓은 집이 오백냥까지 떨어졌다. 폐감은 다시 사람을 보내 사백냥에 그 집을 구입했다. 그리고 다시 목수를 보내 사들인 주막을 집으로 개조하기 시작했다. 드디어 집이 완성되는 날, 폐감은 사동과 함께 그곳으로 갔다. 얘야, 이제부터 이 주막과 집 모두 너의 것이다. 사동은 깜짝 놀랐다. 폐감 마님, 앞으로도 너의 그 착한 심성으로 좋은 일 많이 하고 살아야 하느니라 알겠느냐? 사동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감격에 겨워 퐁퐁 울었다. 옛날 김초시라는 어떤 점잖은 선비가 상을 당하여 건을 쓰고 길을 떠났다가 그만 도중에 비를 만나 주막에서 웃게 되었다. 마침 그날 사당패가 이 주막이 들었는데 여사당 하나가 방에 들어가 보니 이미 손님이 들어있었다. 방에 남정래들이 꽉 차서 쉴방이 없으니 어떡하오? 주모가 혀를 자며 안타까워했다. 아래쪽에는 김초시가 벽을 향해 누워있고 위쪽에는 보무상이 자고 있었다. 한참 동안을 망설이던 여사당은 피로가 몰려왔기에 개의치 않고 그 음목에서 태연스럽게 잠을 청했다. 한참 어둠이 내리고 모두가 깊이 잠들었을 무렵 누가 와서 몸을 건드리는 것이 아닌가. 여사당은 어둠 속에서 손으로 더듬어 보니 건을 쓴 사람이었다. 여사당은 처음에 그 손을 밀어 제재하였으나 계속 치근덕 거리는 것이었다. 여보시오, 지금 못하는 짓이요? 그러자. 이보쇼, 그러지 말고 재미 한번 봅시다. 결국 여사당은 몸을 허락하고 난 후 다음 날 새벽이 되니 상제 김초시는 한기퉁이에서 자고 있는 그녀를 쳐다보지도 않고 서둘러 나가려고 했다. 그러자 여사당이 급하게 일어나더니 김초시를 향해 소리쳤다. 이보세요. 재미를 보았으면 값을 치러야 할 게 아니요. 어딜 그리 급하게 도망치시요. 값을 치르다니? 그게 무슨 말이요? 이 양반이 닭 잡아먹고 오리발을 내미네. 그러며 더욱더 큰 소리로 떠들기 시작했다. 김초시는 모르는 일이라고 부정하면 할수록 그녀는 더욱 기세를 울려 옷자락을 움켜쥐고 큰 소리를 내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그녀가 요구하는 대로 몸값 서른 양을 내주고 집으로 돌아왔다. 선비는 창피를 당한 것도 분하고 억울하여 절치부심하는 바람에 날이 지날수록 몸이 수척해졌다. 이를 살핀 아들이 어느 날 연유를 묻자 선비는 처음에는 아무것도 아니라며 말을 아꼈지만 아들이 워낙 강경하게 연유를 묻자 비로소 봉견당한 이를 들려주며 침통하게 한숨을 쉬었다. 부모님 상중이라 몸을 삼가고 있었는데 이런 망신을 당했으니 어찌 낯을 들고 살 수 있겠느냐. 아들도 억울한 생각이 들어 아버지의 결백을 증명할 요량으로 수소문하여 궤날 한 방에서 자고 간 보부상을 찾아 황가에 고발했다. 그러나 여사당이 자기를 범한 사람이 분명 건을 쓴 상제였다고 주장하기에 사또는 참으로 난처하기 짝이 없었다. 당한 당사자가 그리 말하니 별 뾰족한 수가 없었다. 그러던 어느 날 야심한 밤 아들이 사또를 찾아가 기니 아래였다. 사또님 그러하니 그렇게 하시면 진짜 범인을 가려내실 수 있으실 것이옵니다. 사또는 기특한 눈으로 김초시의 아들을 바라보았다. 그래 알았다. 내 그리 해보마. 다음 날 사또는 모두를 동원으로 불러내었다. 이윽고 동원에서는 지상천외한 재판이 벌어졌다. 벌써 마을에 소문이 돌아 동원은 구경나온 마을 사람들로 문전성시였다. 사또는 근엄한 음성으로 말했다. 나는 나쁜 짓을 한 사람의 약물만 보면 바로 가려낼 수 있는 눈을 갖고 있다. 이제 본관이 그 물건을 조사할 터이니 옆에 쳐놓은 혼잎을 뒤로 가서 뚫린 구멍으로 약물을 내밀렸다. 마침내 두 사람은 한쪽에 쳐놓은 혼잎을 뒤로 돌아가서 뚫려있는 구멍으로 자신들의 약물을 내놓았다. 그러나 혼잎을에 가려있으므로 어느 것이 누구의 것인지는 알 수 없었다. 사또는 잠시 살펴보는 듯하더니 갑자기 불어령이 떨어졌다. 어험 이놈이랬다. 이쪽 약물을 칼로 내리치거라. 그러자 포졸이 큰 소리로 대답하며 칼을 들어올리자 순간 둘 중에 놀란 한 물건이 구멍 밖으로 속 빠져나갔다. 그것은 다름 아닌 보부상의 물건이었다. 보부상이 지레 겁을 먹고 순간적으로 물건을 뺀 것이다. 사또가 보부상을 뜬 아래 꾸러앉히고 따져묻자 여자가 말을 안 들을 것 같아서 상제의 권을 슬며시 벗겨 쓰고 그랬노라고 자복하였다. 그제서야 김초신은 누명을 벗고 가슴아리를 멈췄고 사또는 아들의 지혜를 매우 칭찬하였다 한다. 옛날 전라도 어느 고울에 마음씨 좋고 착한 천석군 부자가 살고 있었는데 언제부턴가 병세로 점차 살림이 기울기 시작하였다. 그 부자주인은 데리고 있는 두 명의 종에 대한 노비문서를 태워버리고 큰 모슴하고 작은 모슴에게 논 단마지 기식을 나누어주면서 따로 나가 살라고 하였다. 이제 너희들은 노비가 아니다. 그러니 어디든 가서 잘 살거라. 아닙니다. 마님 저희는 대감마님과 함께 있겠습니다. 아니다. 이제 나는 나 하나도 간수하기가 힘이더니 너희들도 앞길을 찾아서 어서 떠나거라. 그동안 고맙구나. 이렇게 하자 그 종들은 울며 고맙다는 인사를 몇 번씩이나 하고는 집을 떠나갔다. 하지만 큰 모슴은 연신 우소대며 좋아했다. 작은 모슴은 그리 멀리까지 가지 않고 제 하나 너머에 있는 이웃마을로 가서 주인이 조금 나누어준 돈으로 재산을 잘 불려서 각시도 얻고 자식도 낳고 하여 그럭저럭 행복하게 잘 살게 되었다. 그런데 큰 모슴은 집에서 아주 멀리 떨어진 재를 몇 개나 넘어야 나오는 마을로 이사를 하여 거기에서 제법 양반 행세를 하면서 돈도 많이 벌고 해서 예쁜 각시도 없고 모슴들도 많이 거느리면서 살게 되었다. 하지만 예전에 부자 영감 집은 종들을 내보낸 후 집안이 더욱 기울어서 먹고 살기도 힘이 부친 상태에서 영감 아들이 커서 한양의 과거를 보러 올라가야 하는데 한양 올라갈 노자가 한 푼도 없는 것이었다. 그래서 부자 영감은 하는 수 없이 이전에 자기가 데리고 있던 종들을 찾아가기로 마음을 먹었고 부자 영감은 먼저 수소문하여 작은 모슴을 찾아갔다. 여봐라 게 아무도 없느냐 그러자 안에서 작은 모슴이 나오더니 반가워하며 저를 꾸벅 올렸다. 아이고 나으리 귀한 걸음 하셨습니다. 오냐 잘 있었느냐 신수가 매우 좋아졌구나 모든 것이 다 마님 덕분 입니다요. 작은 모슴은 매우 기뻐하며 주인 영감을 반가이 맞아 극진히 대접을 해주었고 영감이 자기 아들이 과거를 보러 가야 하는데 노자가 없어서 못 간다며 어렵게 노자 좀 보태 달라고 했다. 이야 내가 참 부끄럽지만 어디 손 내밀 곳이 있어야지 그래서 너를 찾아왔노라 미안하구나 잘 살고 있는 너에게 이런 구차한 부탁을 해서 아이고 나으리 아닙니다요. 작은 모슴은 군말 없이 정성껏 노자를 내주었다. 고맙구나 부디 잘 살거라 예 나으리 언제든 어려운 일이 있으시면 말씀만 주십시오. 부자 영감은 작은 모슴한테 고맙다고 말을 하고 노자를 잘 챙겨가지고 이번에는 큰 모슴 집으로 향하였다. 그렇게 하여 다시 재를 몇 개를 넘어 간신히 큰 모슴 집에 도착해서 큰 모슴 을 찾으니 그 집 모슴이 나와서 사랑에다 모시라고 했다며 사랑으로 데리고 갔다. 한때 한참을 기다려도 큰 모슴이 오질 않는 것이다. 영감은 뭔 일이 있으니까 늦는 거겠지 하고 먼 삶만 바라보며 큰 모슴을 기다렸다. 그런데 한참 후에 그 집 모슴이 오더니 나으리 혹시 오늘 여길 찾으신 연휴가 무엇인지요? 모슴이 와서 찾아온 이유를 알아오라고 주인 어른이 시켰다고 하는 것이다. 영감은 내심 서운하기도 하여 큰 한숨을 내쉬고는 이자 저차 자기가 찾아온 이유를 자세히 말해주었다. 그 말을 듣고 간 모슴은 해가 저물어도 꽁 구워먹은 소식이다. 영감은 아픈 몸을 이끌고 재를 몇 개씩이나 넘어온지라 몸도 피곤하고 시장하기도 하였는데 도무지 기척이 없는 것이다. 아직까지 아직까지도 그 이유를 알지 못한 채 영감은 눈을 껌뽕이며 기다리고 있었다. 저녁이 한참 지나고서야 머슴놈이 개다리 소반에 단철한 저녁상만 가져다 주거는 또 아무 말도 없이 가버렸다. 큰 머슴은 얼굴도 비치지 않고 어느새 밤이 깊어갔다. 저녁내 방구석에 혼자 앉혀놓고 밤증이 되어도 아무 귀척이 없자 영감은 점점 괘씸하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다. 아니 이놈이 나를 이렇게 푸대저분해 이런 못된 놈 같은 이라고 한편으로 이때 안치해 있던 큰 머슴은 혼자 화를 버럭 내면서 아니 저 영감탱이 때문에 내 과거가 들통나게 생겼구만 아무도 모르게 이렇게 양반 족보를 사서 양반 행세를 하고 있는데 저 영감이 와서 동네방 내 다 들통나게 생겼다며 그렇지 않아도 늘 그것이 신경이 쓰였는데 이번 기회에 영감을 없애버릴 계획을 짜고 있었던 것이다. 그리하여 모두들 잠을 자고 있는 밤에 기회를 틈타 영감을 불러내었다. 어이구 마님 어서 오십시오. 제가 갑자기 급한 용무가 생겨 어르신을 소홀히 했습니다.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어여 안채로 가시죠. 아니다. 아니야. 바쁘면 그럴 수도 있지. 영감은 잠시나마 큰 모습에게 서운했던 감정을 부끄러워하며 큰 모습을 따라 나섰다. 영감은 큰 모습 뒤를 따라가는데. 마님 요즘 우물에 물이 말라 큰일이옵니다. 그래 우물에 물이 마르면 안되지. 그러니까요. 이것 보십시오. 이렇게 말라버렸습니다요. 그러자 영감이 우물을 내려다보는데 그 순간 큰 모습이 다리를 잡아 거꾸로 우물 속으로 영감을 쳐넣었다. 순간 비명을 지르며 우물 속에 풍동하고 빠져버리고 말았다. 큰 모습은 얼른 주위를 살피더니 안채로 바쁘게 몸을 옮겼다. 영감이 이런 봉변을 당했을 때 영감 집에서는 아버지께서 오기만을 목이 빠지게 기다리고 있었다. 아니 제 아버지가 나타나더니 나 좀 건져다오. 나 좀 건져다오. 하면서 멀리 사라져가는 것이다. 악몽에 깜짝 놀라 일어난 아들은 아버지 걱정에 밤을 하얗게 지새우게 되었다. 아들은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을 하고 작은 모습을 들러서 아버지 안부를 묻고 나서는 다시 큰 모습 집으로 찾아갔다. 그런데 큰 모습 집에 도착해서 모습을 찾으니 그 집 모습이 나와서는 지금 어른께서 멀리 출타를 하셔서 지금 안 계십니다요. 오냐 그럼 네 안에 들어가서 기다릴 테니 안내해다오. 그리하여 처음 아버지가 묵었던 사랑방에서 큰 모습을 기다리고 있었다.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도 도무지 큰 모습은 오지를 않는 것이다. 그렇게 며칠을 기다려도 소식이 없자 아들은 하루만 더 기다리다가 가야겠다고 생각하고 잠자리에 들었다. 한참을 자고 있는데 또다시 아버지가 꿈에 나타나 선몽을 하는 것이다. 꿈에서 죽은 아버지가 이야 애비는 우물 속에 들었다 라고 말하고는 또 호련이 사라지는 것이다. 아들은 깜짝 놀라 일어나 곧 우물 속에 있는 집자발을 치우고 안을 보니까 아버지가 포로케 몸이 불어 둥둥 떠 있는 것이 아닌가. 아들은 너무나 놀라 그 자리에 주저앉아 버렸다. 그리고 통곡을 했다. 멀리서 큰 모습이 인상을 쓰며 아들을 째려보고 있었다. 아니 저놈이 어찌 알았지? 저놈도 없애버려야겠구만. 하지만 그날 당장 아들은 죽은 아버지를 끌어내어서 집으로 모시고 와서 장례를 극진히 치루었다. 큰 모습이 죽인 것을 알고 있으나 당장 아무 힘도 없는 아들은 이를 악물었다. 작은 모습은 영감의 사망 소식을 듣고 당장 달려와서 통곡을 했다. 장례를 끝내자 작은 모습이 많은 돈을 내놓으며 도련님 이 돈으로 어서 과거 준비를 하십시오. 아들은 이를 악물고 공부하여 한양으로 과거를 보러 갔다. 그리하여 마침내 장원 극제를 해서 고향으로 내려와서는 다음날 큰 머슴 집을 찾았다. 큰 머슴은 장원 극제한 아들 앞에 넙죽 엎드리더니 아이고 도련님 어서 오십시오. 그렇지 않아도 나으리가 이곳에서 비명행사 하시어 가슴이 너무 아팠습니다. 그러며 거짓으로 눈물을 흘리는 것이다. 아들은 그 모습을 보고 침이라도 뱉어 주고 싶었지만 욱 참으며 뱉어 싶어 뒤에서 보고 있는데 나으리가 어르신을 우물 속으로 밀어넣으셨습니다. 그러자 큰 모습 얼굴이 파랗게 질리며 소리쳤다. 아닙니다. 저놈이 거짓을 아래는 것입니다. 그러자 아들이 호통을 치며 그래 아니란 말이지. 그럼 이것은 무엇이냐? 그러며 큰 모습에 한쪽 소매딴을 보여주었다. 그날 아버님을 내가 밀어넣을 때 너의 소매를 잡으시다 뜯어진 소맸다니 아버님의 손에 쥐어져 있었다. 이래도 거짓말을 하겠느냐? 그제서야 고개를 푹 숙이더니 나으리 살려주십시오. 그때 이미 봉헌에 알려 미리 기다리고 있던 포졸들이 달려와 큰 모습을 포박하였다. 저놈을 당장 압송하고 그 죄를 따져 어미 다스리거라. 그리하여 큰 모습은 봉헌으로 끌려가서 결국 극형에 처해졌고 작은 모습과는 평생 잘 안다 지냈다. 숭청도 어떤 작은 마을에 늙은 중이 마을에 사는 김가 농부의 아내와 눈이 맞아서 수시로 김가가 없는 틈에 찾아와서는 온갖 재미를 보곤 하였다. 그러던 어느 날 역시 농부가 늦게 돌아올 줄로 알고 둘이서 이불 속에서 열기를 품고 있는데 뜻밖에도 농부가 들어와서 문을 꽝꽝 두드렸다. 여보, 문 열어! 뭐 타고 있는 거야? 아니, 여보게. 오늘 건넌마을 마실 같다 하지 않았나? 그러게요. 이상하네요. 오늘 밤 늦게야 돌아온다 했는데... 중은 순간 눈앞이 캄캄하여 호둥지둥 옷을 찾는데 아무리 찾아도 보선 한짝이 없는지라 급한대로 한쪽 보선만 신고 뒷문으로 빠져나가고 옆연내는 눈을 비비며 문을 열었다. 아니, 여보. 이렇게 일찍 웬일이야. 난 배를 짜다가 깜빡 잠이 들었네. 뭐라고? 벌써부터 잤단 말이야? 이봐. 집안에 사내놈을 끌어들인 거 아니오? 아무래도 수상하구먼. 아니, 여보. 뭐가 수상해요. 날 못 믿어요. 김가는 얼른 방문을 열어보았으나 아무도 없고 집안 구석구석 찾아보았으나 증거가 될 만한 것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여보, 쓸데없는 짓 하지 말고 어서 들어가요. 갑자기 곧불이 들었는지 추워서 견딜 수가 있어야지요. 그래서 일찍 들어누었어요. 어서 들어와서 녹여줘요. 아내에 녹여달라는 말을 듣고 나니 김가도 싫지 않아서 얼른 이불 속으로 들어갔다. 그렇지. 자네가 그럴 리가 없지. 내가 최고라고 하지 않았는가? 그럼 당연하지, 여보. 당신과 비교할 남정내가 어디 있다고? 그러자 내 심미안한 생각이 들었는지 아내의 고쟁이를 내리고 막 사랑을 시작하려는데 무엇인가 발에 걸리는 것이 있어 잡아당겨보니 낯선 남자 보선 한짝이었다. 그러나 그것만 가지고 아내를 족취기에는 너무나 증거가 빈약했으므로 김가는 훗날을 위해서 몰래 감추어두고 사랑을 나누었다. 그런데 김가가 아무리 생각해도 이상했다. 아니, 내 것도 아닌 보선이 왜 이불 속에 있었을까? 아무리 머리를 굴려봐도 답이 나오질 않는다. 며칠 후, 늙은 중이 농부의 집을 찾아왔다. 어서 오십시오, 스님. 뭐 볼 일이라도 계십니까? 그것을 돌려달라고 왔네. 그것이라뇨? 뭐 말입니까? 그러자 중이 진짓 화가 난 얼굴로. 시치미 떼지 말게, 부처님의 벗어말이야. 자네 처가 아기를 원하기에 영원 믿는 그것을 빌려준 것인데 되어세되었으니까 이젠 아이가 들어서 쓸게야. 어서 빨리 돌려주게나. 순간 김가는 얼굴이 환해지더니 무거운 짐을 일시에 벗어놓은 듯한 심정으로 기꺼이 벗어낼 스님에게 돌려주었다. 여기 있습니다요. 아, 그런 일이 있었구먼요. 그런 일이라니, 그게 무슨 말인가? 아, 아닙니다요. 그런 일이 있습니다요. 그러더니 혼자 웃기 시작한다. 그런데 과연 열 달이 지나자 아내는 스님을 닮은 떡두꺼비 같은 옥동자를 낳았다. 박진사라는 한 양반 집에 여정이 있었는데 이 여정이 매우 곱고 예뻤으며 또한 영리했다. 그러나 그 여정의 남편은 우둔하고 미련에 주책이 없었다. 평소 이 집주인이 그 여정 남편 몰래 여정과 허구한 날 정을 통하고 있었는데 여정 역시 마닿지 않고 매우 좋아하며 적극적으로 응했다. 얘야, 오늘 다리가 뻑쩍지근하니 좀 주물러야겠다. 예, 마님. 곧 준비하겠사옵니다. 그러며 엄평한 눈짓을 보내자 여정도 싱긋 웃어 보이더니 고개를 끄덕거린다. 그래서 두 사람은 기회만 있으면 밤낮 가리지 않고 흐미진 곳에서 만나 함께 즐거움을 나누었다. 하루는 낮에 주인이 여정을 데리고 후원, 나무숲 사이에 가서 눕힌 다음 그 위에 엎드려 한참 즐기고 있었다. 얘야, 오늘따라 밖에서 너와 영을 즐기니 더 가뭄이 새롭구나. 예, 저도 그런 것 같사옵니다, 나으리. 뭐냐, 좋구나. 나으리, 앞으로 저 말고 다른 여정은 넘보시지 않는 거죠. 그럼 여부가 있겠느냐? 그런데 일전에 참모 영순이에게 가서 다정하게 말을 건네시니 소인 열불이 나서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내가 그걸 보았더냐? 예, 그럼요. 박진사는 속으로 뜨끔했다. 그렇지 않아도 요즘 영순이에게 주파를 보내고 있던 중이었다. 그런 일 없으니 넌 걱정 말거라. 이렇게 두 사람의 열정이 한창 물을 녹고 있을 때 저쪽에서 여정의 남편이 일을 마치고 이리로 오고 있는 것이 보였다. 이에 깜짝 놀란 박진사는 얼른 몸을 일으켜 여정이 벗어놓은 치마로 누워있는 여정의 얼굴을 덮었다. 그리고는 그 여정의 남편을 향해 손짓을 하면서 이리 오지 말고 저쪽으로 가라는 신호를 보냈다. 이리로 오지 말고 저리로 가거라. 그런데 남편이 보아하니 어리석고 멍청하지만 나으리가 어떤 여자와 한참 사랑을 나누는 게 보여 여정의 남편은 알았다는 듯이 실실 웃으면서 반대쪽으로 멀리 피해갔다. 곧 주인 남자는 다시 덮었던 치마를 걷고 끝나지 않은 놀이를 계속하여 흡족하게 정을 나누었다. 깜짝 놀랬구나. 그러게요. 저도 심장이 오그라들어 죽는 줄 알았습니다요. 낮에 이와 같이 여정과 즐거움을 나눈 주인은 저녁 때 사랑방에 나와 의젓하게 앉아있었다. 이때 낮에 관계를 가졌던 그 여정의 남편이 와서 싱글싱글 웃으면서 말했다. 주인 오른, 아까 낮에 주인 오른이 어떤 여자와 재미를 보고 계실 때 소인이 눈치를 채고 알아서 잘 피했지요. 하고 눈치 있게 미리 알아서 잘 피해준 것을 자랑하듯이 이렇게 말하며 좋아하는 것이었다. 이에 박진사는 티특하다고 칭찬하며 다음과 같이 말해 주었다. 응, 매우 고마웠다. 아마 그때 나하고 있던 그 여자도 내가 눈치채고 알아서 피해주었다는 것을 알면 틀림없이 너에게 고맙다고 인상할 것이다. 이 말에 여정의 남편은 흔히를 잘해낸 듯이 너무나 흐뭇해하며 기뻐서 어쩔 줄을 몰라했다. 여정의 남편은 그 길로 자기 아내에게 가서 낮에 있었던 얘기를 자랑스럽게 들려주었다. 그리고 주인으로부터 큰 칭찬을 받았다며 자랑하기도 했다. 이 얘기를 들은 여정은 남편에게 다음과 같은 말로 단단히 주의를 시켰다. 여보, 주인 어른에 대한 일은 누구에게도 소문내면 안 되어요. 만약 소문내면 큰 죄가 되니 절대로 남에게 말하지 말아요. 알겠지요? 아무렴 내가 뭐 새살 먹은 어린아인가 그런 것을 남에게 얘기하게 내가 눈치껏 알아서 할 테니 걱정 말게 라고 대답하고 나서 여정의 남편은 스스로 대견해하며 기뻐 잠을 이루지 못했다 한다. 옛날에 소금장수 김소방이 있었는데 하루는 앙골이라는 마을을 찾아가 이 집 저 집 다니며 소금을 팔다. 날이 저물게 되어 어떤 집에 들어가서 하루 저녁만 묵을 수 없겠느냐고 부탁을 했다. 미안합니다. 마땅히 재워드리고 싶으나 방이 없습니다. 그리고 저에게는 나이 드신 어머니만 계셔서 더더욱 어려울 듯 싶습니다. 하지만 소금장수는 사정을 하면서 제발 아무 일 없을 테니 하룻밤만 묵게 해 주시구랴 어찌나 간절하게 사정을 하는지 하는 수 없이 허락을 하였고 어머니와 소금장수가 한 방에서 자게 되었다. 처음에는 무슨 일 없을 것이라고 장담하였지만 막상 나이가 든 사람들이지만 남녀가 한 방에 있게 되니까 서로 이상한 생각이 들어 쉽게 잠을 이루지 못하고 이이 뒤척저리 뒤척 부스럭거리고만 있었다. 드디어 소금장수 영감이 용기를 내어 늙은 아주머니에게 참 보름달이 박습니다. 근데 왜 그렇게 잠을 못 이루고 뒤척이고 계십니까? 하니 그 아주머니는 하며 수십 년 만에 이렇게 심장이 두근거리는 건 처음이라며 한동안 이런저런 이야기를 아들 몰래 소곤소곤 나누었다. 그러다 두 사람이 어느새 마음이 동하였던지 소금장수 영감의 몸은 점점 아주머니가 있는 쪽으로 가까워지고 있었다. 그러다가 영감의 팔이 아주머니의 몸에 닿으니 아주머니는 화들짝 놀라며 손을 떼어놓았는데 영감은 금세 팔을 다시 올렸고 아주머니는 못 이기는 척 받아들였다. 정차 두 사람 사이가 가까워지다가 소금장수는 어머니를 덥석 껴안아버렸다. 이러시면 안 됩니다. 어머니는 홍유라도 아들이 깰까 걱정되어 눈치를 보았다. 소금장수는 늙었지만 코혼자태의 아주머니에게 홀딱 반하였고 어머니도 수십 년 동안 잊고 살았던 남정려의 채취에 정분이 살아난 것이다. 이렇게 하여 두 사람은 밤새도록 웅우지종을 나누고 말리장성을 쌓았다. 이렇게 밤을 보내고 나서 훗날을 약속하고 소금장수는 소금지게를 지고 다른 마을을 향해 훌쩍 떠났다. 이 어머니는 모처럼 느꼈던 지난 밤의 여운을 끝내 잊지 못하고 아시오 하면서 아들을 불러서 그 소금장수는 어디로 갔다더냐 그 사람 본성이 착한 듯 하더구만 아들은 어머니의 마음을 헤아린다는 듯 고개를 끄덕이며 소금장수를 찾아 집을 나서게 되었다. 멀리 가지는 않았을 듯 싶어 길을 지나는 사람들에게 일일이 소금장수의 행방을 물었고 이웃마을에 도착하여서 여러 집을 다니며 행방을 수소문하였다. 마을 사람들이 조금 전에 이 마을을 다 돌고 이미 다른 마을을 향해 길을 떠났다고 일러주자 아들은 황급히 이 마을을 빠져나와 옆마을로 지나는 고갯길로 달려갔다. 고갯길 어디엔가로 가고 있을 소금장수를 찾기 위해 아들은 언덕을 넘어 숲길을 뒤지면서 나아갔다. 한참을 헤맨 끝에 소금장수의 행색을 발견하고는 아저씨 아저씨 하면서 저만치 가고 있는 소금장수를 불러 걸음을 멈추게 했다. 그리고는 이만저만 해서 저희 어머니가 꼭 한 번만 뵈었으면 한다고 하면서 소금장수와 어머니가 기다리고 있는 집으로 다시 갔다. 그런데 이게 무슨 날벼락인가 그 어머니는 아들이 소금장수를 데려오는 얼마 안되는 사이에 그만 홀연히 숨을 거두고 말았다. 기력이 세약한 데다가 날씨가 너무 무더워 그것을 이기지 못하고 땀을 아쳤기 때문으로 아들과 소금장수는 조금만 빨리 도착했으면 하는 아쉬움과 함께 슬픔에 눈물을 흘렸다. 두 사람은 피통해하면서 장례를 치루었다. 아들이 효자여서였던지 하늘이 감동하였는지 무덤을 만들기 위해 땅을 파는데 중간쯤 파내려가니까 나무로 만든 상자에 누런 금덩이가 수묵히 들어 있는 것이다. 아들은 슬픈 가운데서도 이렇게나 많은 금덩이가 나오자 한편으로는 반갑기도 했으나 살아계실 때 이것이 나왔더라면 어머니를 조금이라도 더 잘 모실 수 있었을 텐데 하는 아쉬움과 함께 서름이 폭받쳐 올랐다. 옆에서 같이 땅을 파던 소금 장수는 자네의 심덕이 하도 좋아서 어머님이 마지막 가시면서 주신 선물인 것 같네. 너무 상심하지 말고 이것으로 미천삼아 전답도 장만하고 좋은 처자 만나서 살림 차리고 열심히 사는 것이 어머니를 받드는 길이라네. 나며 아들을 위로하였다. 하지만 아들은 어머니께서 아저씨를 찾으려다가 이렇게 횡재를 한 것이고 더구나 우리 어머니를 장사 지내는데 아저씨께서 힘을 보태주셨는데 그 공을 어떻게 잇겠습니까? 하며 긍덩이의 절반을 뚝대어서 소금 장수에게 주었다. 하지만 소금 장수는 받기를 거절했지만 아들도 단호하게 나누어주어 반씩 나누게 되었다. 심덕이 좋은 아들은 교성 덕분에 그리고 소금 장수는 운이 좋은 탓에 생각지도 않은 큰 재물을 얻게 된 것이다. 경기도 안성 작은 마을 이곳에는 천성이 너무 좋아 이래도 예 저래도 예 이해하는 김소방 이라는 사람이 살았다. 어찌나 바보 같은지 동네 사람들로부터 천치 취급을 받아도 늘 웃는 얼굴이다. 에구 저놈은 착한건지 멍청한지 모르겠구먼 그곳에 안성장이 열렸다. 안성장하면 팔도에서도 손꼽히는 큰 장이다. 그러니 각초에서 장사치들이 보따리를 싸들고 장을 찾는다. 장나림은 어김없이 백여리쯤 떨어진 절에 있는 젊은중이 나귀를 타고 장을 보러 와서는 늘 김서방 집에서 묵는다. 그러나 말로는 묵는다지만 장거리에서 밥을 사 먹고 마구간에서 자기가 타고 온 당나귀와 같이 잠을 자는 것이다. 계시오. 누구십니까? 아니 이게 누구십니까? 스님 아니세요? 오늘도 신세 좀 지려고 왔소이다. 어머 신세는요? 어여 들어오세요. 농부의 아내가 몇 번이고 집안에서 자라고 권유했으나 중은 보무지 말을 듣지 않았다. 난 마구간이면 족합니다. 집더미 속에서 자는 것이 좋았어요. 그리고 사실은 나는 당나귀로 예쁜 여자를 만들어서 심심찮게 재미를 본다오. 농부의 아내는 깜짝 놀라서 어머나 그럼 대사님은 여자를 당나귀로 만드실 수도 있으신가요? 암 물론 할 수 있고 말고요. 나는 무엇이든지 마음먹은 대로 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역시 무제한 농부의 아내는 번뜩 돈보는 줄을 생각해냈다. 그리고 남편에게 말했다. 여보 이러이러하니 내가 대사님께 부탁하여 당나귀가 되면 임자가 장에 데리고 가서 좋은 값으로 팔구려. 그러면 내가 틈을 보아서 그전대로 사람 모습이 되어가지고 되돌아올 테니까. 아니 그게 참말인가? 아니 저렇게 고매하신 스님이 우리에게 거짓말을 하겠어. 듣고보니 그럴듯하여 서방도 입맛이 당겨 마구깐으로 중을 부르러 갔다. 스님 능력이 그리 신통하시니 저의 철을 당나귀가 되게 해주십시오. 원한다면 그럽시다. 남편은 옆에서 호기심 가득한 얼굴로 그 신통한 재주를 기다리고 있었다. 중은 무엇인가를 외더니 주인집 아내를 홀랑 발가벗긴 다음 네 발로 땅바닥을 기게 하고 목덜미를 만지며 훌륭한 갈기털이 되어라. 다음엔 가슴을 실컷 주무르면서 아름다운 가슴팍이 되어라. 다음은 다리를 부드럽게 여러 번 위아래로 쓰다듬으며 힘있는 다리가 되어라. 하였다. 남편은 얼굴이 볼게진 채 중이 하는 모습을 인내를 갖고 오고 있었다. 다음은 팔, 엉덩이 등을 차례로 그루하였는데 아내가 갑자기 흥분한 목소리로 외쳤다. 어머나 대사님 꼬리를 잊어버리고 계시네요. 꼬리가 없으면 이상하잖아요. 음 그렇군 꼬리를 잊어버렸구나. 좋아 그럼 이리하여 주지요. 중은 천연덕스럽게 가사자락을 쳐들더니 바지를 내리고 잔뜩 부푼 약물을 꺼내는 것이 아닌가. 그러자 그 남편이 깜짝 놀라서 손을 내줬다. 대사님 그건 절대로 안 돼요. 그만두시오. 아무리 못해도 그것만은 그러자 아내는 그 말에 화가 잔뜩 나서 남편을 쏘아보며 아이고 이 등신아 그따위로 참을성이 없으니까 사시사철 찢어지게 가난하게 살지. 어떤 마을에 정시와 명시가 이웃하여 살고 있었다. 그들은 순박한 농민들로서 평소 다정하기 이를 데 없어 서로 스스럼 없는 욕 친구가 되었다. 그러던 어느 날 주막에서 명시가 정시에게 이렇게 놀렸다. 여봐 젠장 그 당나귀 나 좀 타고 가세 다리가 아파서 죽겠어. 이런 빌어먹을 놈의 자식 보게 어디서 형님을 몰라보고 버릇없이 주둥아리를 놀리다니 경을 칠. 정시는 명시를 마땅히 짐승으로 놀리지 못해 고작 욕설만 할 뿐이었다. 허허 그 친구 입버릇 한 번 고약하군. 그것도 모두 고약한 성을 가졌기 때문인가? 정시는 생각할수록 화가 치밀어 올랐지만 놀려줄 말이 없어서 안타까웠다. 집으로 돌아와서 곰곰이 생각하니 부화가 나서 견딜 수가 없었다. 그러던 어느 날 정시는 평소 친하게 지내던 탁발승을 만나 어찌하면 좋을지 하소연을 하게 되었다. 그러자 탁발승은 지금 지금 곧 명시집으로 앞장서시오. 나머지는 내가 알아서 할 터이니. 함으로 정시는 뛸듯이 기뻐 탁발승을 명시집으로 안내하여 달려갔다. 네 이놈 안에 있느냐? 이윽고 명시가 방에서 나오며 정시에게 아니 이 사람 당나귀 아닌가? 그래 어쩐 일인가? 하고 놀림으로 또 화가 치밀었지만 탁발승이 집으로 들어오자 명시는 심심하던 차에 불러들여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 그래 대사님의 성은 무엇이요? 출가한 탁발승에게 속세에서 쓰던 성이 무슨 상관 있겠습니까마는 소승의 성은 말씀드리기가 짐이 부끄러운 성입니다. 아니 무슨 성이게 말씀하시기가 난처하다는 거요? 혹시 쌍놈의 성이라도? 그런 게 아니우라 성의 내력이 좀 고약해서 어서 그 내력 좀 들어봅시다. 실은 소승의 모친이 평소 행실이 좋지 못해서 불공들인다고 절에 가서는 일정사 스님과 월정사 스님을 번갈아 가며 관계를 가졌더랍니다. 그래서 절을 낳게 되었다더군요. 그런데 어머니 자신도 내가 누구의 자식인지 알 수 없었으므로 할 수 없이 일정사의 일과 월정사의 명자를 따서 한데 어울려 명가라는 성을 만들어 소승의 성으로 정했다고 하더이다. 탁발승의 이야기를 듣고 있던 명시는 점점 얼굴이 창백해지고 숨소리를 시곤거렸다. 정시는 속으로 쾌제를 부르며 네 내 내 내 내 내 내 명시 그러며 친구를 비웃듯이 바라보았다. 얼굴이 벌개진 친구는 씩씩거리더니 방문을 쾅 닫고는 안으로 들어가 버렸다. 그 그동안 고생 고생 성은이 망극하여 이다 상감마마 급제하여 궁에 들어가 평생 왕을 모시며 왕의 일고수 일투족을 놓치지 않고 한치의 실수 없이 보살폈던 천하의 박대감이 케임하는 날이다. 왕은 그간의 수고를 치하하며 그가 떠나는 날 금은 보아와 온갖 선물을 준비해 우마의시로 내려보냈다. 박대감에게는 하늘이었던 왕은 부디 고향으로 돌아가서라도 여생을 편안히 지내라는 일종의 퇴직금이었다. 평소 근검절약하고 성품이 어지럽던 박대감은 특별한 적을 만들지 않고 많은 궁중 대신들의 환송을 받으며 고향으로 내려갔다. 박대감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친하게 지내던 이대감이 눈물을 닦으며 말했다. 아닙니다. 제가 고생 일할 게 있겠습니까? 부디 남아서 폐하를 잘 보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는 궁을 한 바퀴 휘 돌아본 후 말에 올랐다. 그가 고향에 가는 길목마다 미리 통보를 받은 청감들이 나와 그를 맞이 했으며 준비해둔 선물을 바리바리 실어주었다. 박대감은 형감들과 일일이 손을 잡으며 감사해 했다. 드디어 한 달여 만에 그가 살던 고향 집으로 내려왔다. 집 앞에는 집안 문중들과 자식 그리고 아내가 기다리고 있었다. 여보 그동안 고생 많이 했습니다. 나란 일 하느라 얼마나 노고가 많으셨습니까? 그러며 합장을 하는 아내를 보고 박대감은 땀짝 놀랐다. 고개를 숙이고 인사를 하는 모습이 예전의 모습이 아니고 머리만 안 깎은 여승이나 마찬가지였다. 아니 여보 그것은 무엇이며 합장은 또 매요 그러자 부인이 말없이 미소만 지었다. 박대감은 사람들의 인사를 받는 둥 마는 둥 하고는 우두머리 종을 앞세워 광으로 갔다. 광은 자물통이 세 개나 걸려있었다. 종이 세 개의 문을 열자 그저 평범한 광의 모습이다. 안에 들어간 박대감은 아들만 남겨놓고 모두 나가 있으라 했다. 모두 나가자 박대감이 바닥에 있는 멍석을 걷어내자 밑으로 내려가는 입구가 나타났다. 박대감은 초롱불을 들고 아들과 지하로 내려갔다. 거기에는 초롱불에 반사된 온갖 황금 장신구가 번쩍 그렸다. 그리고 중국에서 넘어온 온갖 그림과 보물들이 벽을 꽉 채우고 있었다. 아들도 이렇게 많은 보물은 처음 보는 듯 벌어진 입을 다물지 못했다. 박대감은 그 보물들을 보며 흐뭇한 미소를 지었다. 그리고는 왕에게 하사받은 물건을 종에게 시키지 않고 아들과 불이소 옮기기 시작했다. 산처럼 쌓아놓은 비단을 치우고 그 위에 차곡차곡 쌓기 시작하였다. 괴력 왕에게 받은 선물이 초라하게 느껴질 정도이다. 사실은 이로하다. 박대감은 평소 모든 이에게 앞으로는 금검전략하며 모범이 되었으나 뒤로는 왕이 청외를 받고 있었으므로 봐달라는 많은 청탁이 들어왔다. 왕을 등에 얻고 호가 호위하며 모은 재산이 국가의 재산보다 많을 정도이니 얼마나 많은 이권에 관여했을지는 안 봐도 뻔하다. 그는 궁밖에서는 청년결 대간 듯 초라하고 작은 집에 살았지만 그가 가진 재산은 그야말로 어마어마했다. 그는 사실 야육이 컸다. 늘 왕을 모시며 왕을 부러워했다. 세상에 부러울 게 없는 권력과 많은 궁력 그리고 호화로운 궁 그도 그런 생활을 꿈꾸며 이중적인 삶을 살아왔던 것이다. 그는 우선 집을 새로 설계도 설계도를 완성시켰다. 그가 사는 집의 털을 싹 갈아내고 큰 넓은 산자락부터 이어진 곳에 추춧돌을 받고 99칸 집을 짓기 시작했다. 그 규모는 가히 조선의 제일이었다. 그 집을 짓기 위하여 전국에 내놓으라 하는 목수 둘만에도 백여명이 넘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쿵쾅거리는 소리로 온 동네가 시끄럽다. 하지만 워낙 권세있는 박대감의 집에서 하는 일이니 누구도 불만을 말할 수 없었다. 그저 그 규모에 입만 벌렸다. 모든 관리를 맡은 오집사가 말을 타고 다니며 목수들을 재척했다. 자 쉬지 말고 얼른 집을 완성하시오. 드디어 일련여에 걸친 대공사가 끝을 보이기 시작했다. 말이 아흔아홉 칸이지 그 규모는 가히 지도에 표기될 만큼 웅장했다. 박대감 그만의 궁이 완성되자 커다란 잔치를 열었다. 오집사가 많은 돈을 들여 여기저기서 모은 스무명의 궁녀가 들어왔다. 염모지에 감누정이라는 정자를 만들어 매일 밤 연애를 베풀었다. 동네에 유명한 기녀들을 부르고 특별히 뽑은 궁녀들이 박대감 옆에서 목여주고 안아주니 이젠 왕도 부럽지 않았다. 박대감은 매일 밤 그렇게 좋은 술과 안주로 취할 때까지 마시고 놀고 마음내키는 방으로 가서 어리고 절색인 궁녀를 안는 게 일상이 되었다. 게다가 동네의 형감은 따로 박대감 집에 포조를 두어 수문장을 시키고 술라를 도니 이것이야말로 작은 궁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도 양심이 있었는지 술이 얼큰하게 올라오자 부인이 있는 안방으로 갔다. 부인은 안방에 모셔놓은 불상 앞에서 독경을 하고 있었다. 여보나요 독경은 그만하고 이리 오시오. 정말 오랜만에 아내를 아느니 새로운 정감이 들기도 했다. 그런데 아내가 가볍게 거부를 했다. 왜 이러십니까 평소 답지 않게 이렇게 저항을 하니 더더욱 정염이 불타올랐다. 박대감은 초롱불을 입으로 불어끄고 아내를 안았다. 박대감이 위에서 거칠게 숨을 내뱉는 동안 부인은 고개를 돌려 복경을 외웠다. 박대감과 혼례를 올린 지 겨우 한해만에 급제한 신랑이 첫날 밤 심한 뿌리고 한양으로 올라갔다. 그 뒤로 1년에 한 번 고향으로 내려왔으나 아내 보기를 돌같이 했다. 이제 스무살의 젊은 아내가 홀로 독수 공방하며 지내기엔 쉽지 않았다. 매일 땀 끓어오르는 정의로 정염을 삭히고자 찬물로 몸을 씻고 어렵게 구한 춘하를 보며 목신을 이용하기도 했다. 하지만 그 갈증은 해소가 되지 않았다. 결국 그녀는 늘 지성을 들이던 우암사 스님에게 공부를 하고 불자가 되었던 것이다. 그러며 불경과 함께 옷다운 청춘을 보낸 것이다. 그녀의 나이 이제 마흔세 찬바람이 불고 입동이 다가왔다. 그날도 유지들과 술자리를 하고 국녀방을 찾아 행사를 하던 박대감이 갑자기 숨을 거두었다. 복상사를 한 것이다. 그렇게 마련한 재산으로 왕놀이 한지 두 해밖에 안 됐는데 그만 국녀 폐위에서 여조를 해버린 것이다. 부인은 박대감을 절에서 화장을 시키고 사식구제를 지낸 후 탈상을 했다. 그런데 그때부터 부인이 바뀌기 시작했다. 방안에 불상을 모두 치우고 새로운 가구와 친구로 모두 바꾸고 새색 씨 방처럼 화사하게 꾸몄다. 광 열쇠와 보물이 숨겨져 있는 지하 열쇠를 거머쥔 부인은 99칸 집을 객주로 바꿔버렸다. 조선에 내놓으라 하는 상인들을 모아 위탁받은 물건을 재판매하게 하였고 물건을 쌓아두는 창복도 시작하고 거상들을 위해 고급 숙박업도 겸하게 되었다. 그야말로 조선 돈을 모두 긁어모았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국료들은 모두 그 집에 참모가 되어버렸다. 절색의 미인들이 시중을 들며 잡리를 하니 모든 남자들이 비싼 돈을 주고라도 그 집에 머물고 싶어 했다. 부인도 바뀌었다. 가끔 허우대가 멀쩡한 거상이 오면 주파를 보냈다. 돈 많은 주인 여자를 거절할 리 없다. 그녀는 몰래 종을 보내 남자를 자기 방으로 인도하여 밤새 질푼한 행사를 해댔다. 그동안 잃어버린 청춘을 포상 받기라도 하듯 수없이 많은 남자들을 방으로 끌여들었다. 한 번은 방에서 남자가 휘사배기를 맞고 쫓겨난 적도 있다. 부인과 밤새 즐기고 바지를 여미던 한 거상이 부인에게 많은 해웃값을 내놨다가 부인에게 크게 혼난 것이다. 어디서 건방지게 해웃값을 내놓느냐 그 돈 썩 넣지 못할까 부인은 그 뒤 큰 돈을 우암차에 내놓아 새로 조선 제1의 여자 거상이 되어 평생을 즐기며 잘 살았다 한다. 조선 제1의 여자 거상이 되어 평생을 즐기며 잘 살았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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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